야.. PDM 그로우 할땐 요정도 슬리퍼는 신어주고 해야 PDM 그로우 하는거 아니냐? 돈 모아서 메갈로드 확인 좀 해봅시다 자 일단은 개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개를 찾아다니러 갈게요 야 이거 뭐야 새로 생겼다 말미잘 아니잖아 이거 뭐 새로 생겼어? 이거 원래 없는건데? 말미잘 그래픽 이거 아니었죠 여러분들 이거 업데이트 됐네 봐봐 이게 원래 말미잘이야 방금 전에는 뭐 성게인가? 자 개 찾으러 가자 안되겠다 비보우스로 레벨 빨리 올리려면 개 찾는 수 밖에 없고 개가 어디서 나오는지 난 또 알고있지 여기서 최소한 레벨 C까지는 만들어야돼 자 빨리 씹어먹어 얘가 먹는 속도가 느려 죽이는 속도는 괜찮은데 자 씹어 자 일단 8인데 8정도면 그래도 비빌 수 있어 저쪽 내려가서 좀 절벽 밑으로 떨어진 개 먹으면서 한 C까지 올려볼게요 아직까지 자이언트 아 자이언트래 메갈로드는 못봤다 야 갑오징어 개꿀띠 야 저 앵무고기 저거 빡세 저거 빡세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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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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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빡세 자 이거 먹고 나 틸게 자 빨리 먹고 호로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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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먹자 호로록 뭐야 내가 먹었지 집어버리기 핫 핫 핫 핫 요거 먹으면 레벨 10이죠 핫 핫 핫 핫 호로록 호로록 한입 딱 씻고 호로록 호로록 야 이정도면 여러분들 거의 프로게이머급 아닙니까? 아니 오버워치랑 배틀그라운드를 이렇게 잘했으면은 김블루랑 핫빵할때도 해? 치킨 먹고 그랬을텐데 아니 아무도 하나는 피디앵그로우를 이렇게 잘해서 나 지금 뭐 어쩌자는거야 지금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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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저리 알았어 알았어 미안 미안 야! 놔! 핫 핫 핫 호호호 호호 야 쟤 죽을뻔했어 야 절로 가라 나 맛없다 절로 가라 절로 가라 이놈아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만요 얘들만 다돌리고 제가 죽은 이유는 부렁이들 다른게 아닙니다 물고기를 바꿔주기 위해서 지금 바꿨죠 아니 메가로돈 근데 어디있어? 잠깐만 메가로돈 좀 보자 아직까지 모사사우루스도 못보고 메가로돈도 못봤어 이거 없는거 아니야 또? 자 지금부터 일단 메가로돈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나 볼게요 여기있다 모사사우루스 발견 목표를 포착했다 띠리 야 이거 메가로돈데 이겁니까 여러분들 야 이거 사나케 생겼는데 야 철갑상어같이 생겼어 야 둘이 싸운다 야야야야 와 이것들 보소 야 이렇게 되면 둘중에 한명이 죽으면 옆으로 갔다가 꾸리를 채우면 되겠다 이겨라 아무나 탁탁탁탁탁탁 아무나 이겨라 아무나 야 나는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자 야 이렇게 되면 모사사우루스가 워낙에 띠빵충이기 때문에 저거 집니다 모사사우루스 겁나 띠빵충 야 일로와냐 여기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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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야 이거 도저히 안되겠다 저 오늘 무슨일이 있어도 저 메가로돈 뚜드로 패겠습니다 대충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저런거는 이제 그냥 시간문제에요 제가 일단 한번 보면 시간문제야 자 일단 돈볼게 돈벌어가지고 빨리 부지런히 가자 이거 한 30분 안으로 컷해버릴게 지금부터 각성한 브링어 여러분 보시게 될겁니다 초고속 각성이에요 고기덩어리 없냐? 꾸리득치할만한거 없어? 어 여기도 안되고 지금 이크티오사우루스 겁나만 꾸리득치해버려 야 이렇게 바다를 돌아다니다보면 이런게 분명히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바로 돈을 150원 그냥 벌어버리는 클라띠 나는 고기의 냄새를 맡고있지 야 저리가 저리가 다 내꺼야 이게 다 내꺼야 건들지마 인마 이게 내꺼야 저리가 이게 내 땐 내가 뭐 내 혼자 먹을꺼야 이게 다 내꺼야 건들지마 아 황새치 겁나 따가워 저 콧새기로 찌르는거 저거 아 절로가 다 내꺼야 난리났구만 쩌리들 다 모여가지고 지금 고기파티한다고 좋았어 내가 제일 많이 먹는다 요거 먹어줄 야 이게 제일 중요한게 뭐냐면 고기 사이즈를 큰걸 빨리 먹을수 있어야돼 지금 봐봐 돈 42원 야 절로가라 니가 썰어먹어 왜 내가 썰어놓은거 자꾸 먹고그래 하여튼 난로 먹을라는 애들은 어딜가도 꼭 있어보면 황새치 저거 못쓰겠어 지금 스피드 빠르다고 지금 자꾸 꾸리득치하는데 자 150원 모으기는 근데 요번에 쉬울거같아요 야 절로가 150원은 충분히 모을수있다 요번턴에 그러면 바로 메갈로돈 가자 야 이거 거북이가 너무 많이 먹었네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 이 거북이를 어 놔두자 이거 왠지 쎌거같애 자 황새치 어디갔어 황새치 디잡이 들어갈게 황새치 저놈이 스틸을 많이 해가지고 잡으면 고기 많이 나올거야 입벌리고 이따 물어버리기 니가 감히 참치아지덤비라 야 참치 깨무는 속도 겁나 빠른데 생각했던거보다 훨씬 빠르죠 자 다음 목표는 바로 거북이다 너 내가 잡은거 얘 겁나 많이 먹었어 거의 아두낭급으로 따지면 모사사우루스 버금가는 거의 잘 안죽어요 야 이거 그냥 참치로 이거 메가로돈 잡을수 있을거 같은데 잘하면 는 아니다 이건 오바야 아 근데 여러분들 봉고래 안할게요 야 봉고래하면 안되지 아니 브롱이도 왜그래 나한테 진짜 아니 봉고래하면은 숨을 쉬어야 되잖아 물 바깥으로 그걸 왜 나한테 얘기 안해줘 아무도 알았어 몰랐어 숨쉬다가 우리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면은 오늘 답은 야 골리아 가 그 간만에 한번 가 얘로 미친듯이 한번 키워봐 가자 브링업 못하는게 어디있습니까 여러분들 200레 한번 가봅시다 레츠기릿 자 팝콘 사오시고요 어 제 예상에 상령시간 2시간 예상하니까 다들 팝콘 챙겨서 라면 드실 분들 라면 컵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탁자에 놓고 관람 부탁드릴게요 저녁 먹을때까지 못 끝낸다 가자 잠깐만 이제 덥다 아 가더래 더워질라 그런다 가보자 그래 쥐치야 하이 바로 삼켜버리기 오케이야 야 이렇게 많이 먹은거 나이투 레벨 1이야?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고 아 클라사 이걸로 메가론트 어떻게 먹냐 근데 솔직히 에바인거 아니냐 는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했죠 팝콘 사고 오늘 3시간동안 아무도 못나가 이 방송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때문에 이거 골랐기 때문에 3시간동안 어디 가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얘를 먹을 수 있을까 옆에서 스틸 해버리기 튀어버리기 야 미안하다 알았어 알았어 성질 드럽네 진짜 고기 하나 먹었다고 이렇게 깨무나 아 쥐치파리 먹어버리구요 흡입해버리구요 레벨 한 30정도만 되면 상어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골리안 얘가 워낙에 주둥이 커가지고 달려가다가 일루와 일루와 와 야 이거 황새치 먹을 수 있을까 하이 내 동족들 먹을 수 있나 황새치 호로록 야 황새치 호로록 오케이 투킬 그래도 아직 레벨 12고 이크티오사우루스 모여있는데 이거 조심하자 앵무 고기까지 먹어버렸구요 오 야 지금 방금 거북이 먹었다 자 이거 오늘 빨리 끝내는대로 이거 접어야 되겠다 메가로 좀 잡자마자 저 집에 밥 먹으러 갈게요 인정? 저 이거 잡자마자 바로 집에 갈게요 인정해주세요 빨리 채팅에 인정 좀 쳐줘요 노인정이라고 해봐야 소용없는거 아시죠 받아들여요 그냥 노인정 해봐야 소용없어 이미 답은 정해져있기 때문이지 아 중간중간에 이거 백상아리한테 자꾸 야 온다 아 진짜 이러지 마라 야 나 집에 가야된다고 골리앗은 내가 보기에 어차피 애초에 글렀어 너무 지금 너무 어렵고 다른 놈으로 갈게요 답이 없다 고등학교 갈게 야 난리 났네 지들끼리 뜯고 난리 브루스 난리 일로와 야 단체 공격이냐 야 하이엔 야 이겨 무릎 뜯어 안 되냐 야 그럼 난 중간에 한 마리 데리고 올게 아 절로 가 절로 가 알았어 알았어 니 먹어 얘네들이 시작부터 장난이 아니네요 잠깐만 요거 잡아볼게 일단 얘가 의외로 이거 경험치 많이 주거든 미끼로 쓰자 고기 미끼 알죠 여기 고기 미끼 딱 펼쳐놓으면 먹으러와 여기 고기 파티 만들게 오케이 얘들아 내 입으로 와라 이리와라 얘들아 야 얘들 다 먹고 튀는데? 이것들이 먹지 겁나 잘하잖아 잠깐만 안되겠다 야 이거 먹자 먹으면서 하자 좀 야 일로와 근처에 와 이것들이 다구리를 할라고 마일로말마마마 야 또 백상아리 나왔다 아니 백상아리 저거 왜 자꾸 우는거야 이쪽으로 아 계속 와 지금 먹지를 못하겠어 백상아리 때문에 아 저 백상아리 있어 아 가지를 못해 아 저 백상아리랑 싸워볼까 진짜 그냥 한번 싸워봐 아 잠깐만 아 저거 아 저거 뭐한 이필인데 지금 야 저리가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너 나랑 동치도 비슷하면서 왜왜왜왜그래 야 너 먹던거 먹어 야 일단 한번 싸워볼게 야 여기서 죽으면 끝이야 야 너 나 고세호야 야 나 만만하니 야 아 지금 만만한거 같긴 한데 아 잠깐만 아 야 꼬리 잡지마 물어버리고 79데미지인데 55데미지 46 아 나한테 좋은생각이 있어 비보스 1렙으로 모사사우루스 잡은거 아시죠 비보스로 잡을게요 키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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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천원후원 고맙습니다 야 비보스 10렙으로 잡으러 갈게 무조건 잡는다 자 모사사우루스 포착했죠 웬만하면 모사사우루스랑 싸울때 디잡이 어디오냐 어디가는데 뭐 사사우루 어디가냐 아 고거 먹으려고 어 오 야 이크티우 나 먹으러 야 왜이래 지금 다들 나 먹으러 오는거야 뭐야 지금 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 가사아아아 너무 빨라버리네 이거 왜이렇게 빠르냐 얘 또 나 신경도 안쓰는거 같은데 그러면 가로질러가지고 주둥이 쪽으로 갈까 겁나 빨라 못살아가겠어 온다 목표를 포착했다 두두두두 야 물어 오케이 달라붙었어 너 놓지마 놓지마 물어? 오케이 2.8 대미 어 어디야 여기 어디야 큰일 날 뻔했네요 요거는 잡을 수 있는 각입니다 얘가 지금 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지금 눈치를 전혀 못 채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야금야금 짤 대미지 치면서 컷 자 예상 방향 야 야 니가 낄 때가 아니야 바라쿠다 니가 낄 때가 니가 낄 때가 아니야 지금 나 니가 낄 마지막 할게요 여러분들 마지막 트라이입니다 요번에 안되면 메가로도 아무도 못 잡는 겁니다 왜냐 저는 피딩으로 프로게이머이기 때문이죠 프로게이머만 못 잡으면 아무도 못 잡는 거다 인정? 휴지영상 3일전 거 보고 오라고? 진짜로 잡았어? 야 그래 뻥치지 말아 알았어 내가 볼게 그럼 하하 우리 로돈니 어디 가세요? 로돈요? 염 염 아 얘 되게 방정맞게 방송하네 좀 매너있게 해야지 어 뭐야 잠깐만 너 이제 한입 컷이야 이 자식아 하하하하 이거 엄청나군요 메가로도 뭐할래필 시사하게 고래상어를 써 여러분들 고래상어 시사하게 진짜 경찰서 가고 싶어 어? 경찰서 가고 싶어? 고래상어로 하면 저도 모사사로 상기급 받죠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재미가 없어 고래상어 하면 비보스로 좀 멋있게 잡아야지 야 고래상어는 고기들 중에 제일 비싼 거야 그냥 끝판 대장이라고 고기들 중에서는 그런 걸로 잡는 거는 뭐 그냥 다 누구나 합니다 부롱이들도 그냥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고래상어 시키면 레벨업 해가지고 다 잡을 수 있어요 갈게 나 진지하게 약간 빡게 맞게 지금 너무 흐지부지했고 저보고 뭐 제가 진지 모드하면 좀 약간 카리스마 있다 소리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섭다거나 그런 대화는 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좀 진지하면 카리스마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야 근데 이거 진짜 오늘 이러다 못 잡는 거 아니냐 자 어쨌든 지금 이게 마지막 도전이고 요거 실패하면 뭐 안해 나도 야 고래상어로 솔직히 야 백렘 넘게 만들어서 마실 수 있는데 야 그건 너무 빡세 그거 진짜 두 시간 가기야 너무 빡셉니다 뭐냐 얘 왜 오리버리하지 비보스? 비보스 왜 정신 못 차리냐 마우스가 안 먹히는데 빨리 씹어 빨리 씹고 빨리 먹어 야 야 거북이야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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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이래 오늘따라 오늘따라 왜 이래 세요 아 진짜 뭐야 제대로 안 되네 지금 귀상어 나오고 지금 난리 났네 아 또 귀상어 와가지고 여기서 사냥 못하겠다 야 진짜 이러지 마라 귀상어 이겨버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게 컨트롤을 하면은 오늘 날이 아니다 여러분들 저도 가끔씩은 이렇게 피딩그룹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이요 1년에 한두번 컷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